데케이드 오블러 공감의 10년 XSFM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2.12 주간의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저는 윤세민 헤디터와 함께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늘은 저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못 꺼내요 옷을 샀거든요 빈티지샵에서 근데 이제 빈티지샵은 옷을 자세하게 올리지 않고 그냥 정면만 올려요 한 장만 그래서 저는 품이 넓은 오버핏의 옷인 줄 알았어요 배송을 받아봤는데 크롭 기장이었어요 배꼽에서 끝나요 옷이 태민 무대의상 저 그 춤출 수 있어요 목도 넓어서 우리나이에는 따로 복대를 해도 사람들이 의심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크롭의 복대 좋네요 애정 크롭 멤버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12.12 주간의 인사드립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네요 서울에 보면 보러 가서 알았습니다 이 영화가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 모여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욕을 하는 노인네가 있습니다 정말 감독의 의도대로 됐구나 이 영화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저 부대는 다 있던 거냐 아예 모르셨던 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팁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을 시작하죠 자 다 본명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서울에 봄 실명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요 그 수방사가 지금 사당에 있는 그 수방사인가요? 맞습니다 아 발이 옮겼죠 아 옮겼죠 중간에 한 번 그러니까 수경사나 수방사는 이름을 바꿀 수 없어요 육본 하지만 반란군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는 특전사는 이름을 다 바꿨죠 실제 부대는 13579-11-13여단입니다 지금은 53 없어지고 특임대도 이를 다 바꿨습니다만 원래는 홀수입니다 그것도 특전사 실제 부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네 맞아요 숫자도 다 바꿨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뉴스 아이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민주공화정이 다 들어서고 선거로 모든 걸 해결하는 나라도 반구는 있을 수 있다 페루의 대통령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3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동남아나 남미 국가와 사정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저는 약간 최근 정말 조금 더 최근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지난 정권이요? 지지난 정권이요? 네네네네 아 장준규요? 네 시도가 있었죠 그 아저씨 감옥에 있지 않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부대 참모장 아 그렇구나 네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나는 그래도 우리 부대가 더 짱이야 왜냐하면 박정희가 나왔거든요 실사다 아 인정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는 의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의회의 구성이 잘못된 나라들은 군대에 의해 지배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많은 국가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선거제 어렵습니다 한 가지 비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제도를 다루기엔 우리나라 국회가 너무 게으릅니다 혹은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다음 총선이 선거제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이 가장 절감한 총선이 될 것 같은 게 지난번 총선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치팅에 당했잖아요 대선 직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언론도 판을 펴고 의회도 판을 폈었어야 했습니다 양쪽 모두 그러한 노력을 하는 척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의 입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사실 위성정당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도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됐고 한 시간 동안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8시간 다루는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독일산 맥주혐으로 만든 데이라이트 맥주혐호 비오틴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M 관절건강인 MSM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8시간 정성껏 다루는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이번 연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 레노버 노트북 XS몰에서 특가로 사고 특별한 혜택까지 더해지면 올 한해를 마법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XS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QBM QBM이 또 세일을 한단 말입니까 지난주에 샀는데 QBM 올해 마지막 클리어런스 세일 관절, 장, 눈, 혈관, 간 장기 밀매 같네요 관절도요? 곱창집 같기도 아 그러네 관절, 장, 눈, 혈관, 간, 면역력까지 모두 커버하는 세심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뭐 우리가 맨날 광고하는 관절 뭐 눈 막 이런거 말고도 오메가3, 장, 비타민B 뭐 이런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세일이 최대 80%까지 세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서 비타민 하나 살 가격으로 왠가 걸 다 쟁일 수 있습니다 전혀 칭찬이 아닙니다만 이 업계에서 광고하는 건기식 업체 중에 시총이 제일 큰 회사죠 어 그렇죠 직원들은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거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방송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네 네 수년간 엑세스몰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물론 저희가 인증기간은 아니지만 네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최대한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류가 많아져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혹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주변인들이 필요한 상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70% 80% 세일할 때 쟁이셔야지 이때 안 사면 언제 사시려고요? QBN 연말 세일 엑세스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벨비클럽장이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이냐면요 출근하는 택시장에서 원고를 썼습니다 아 네 민망하네요 옛날 대학교 가질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천재죠 천재 아니라면 진짜 문제니까요 네 사과부 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자차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자차에선 원고를 쓸 수 없잖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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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4개인가요 혹시? 원고 쓰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원고를 쓰기 위해 특식을 탐군요?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일이긴 했어요 네 이 양반 리무진 하나 뽑으셔야겠고 그러니까요 맨날 이럴 거 네 아무튼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덧 2023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의 상반기 메인 이벤트 22대 총선도 어느덧 4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그래서 양당이 진작 11월 초부터 총선 기획단을 꾸리면서 총선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이번 주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엊그제부터 시작됐어요? 음 하지만 아직도 선거고도 그렇고 선거 방식도 정해진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마치 축구팀들이 4달 후에 월드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호스팅을 하는 주최 측에서는 아직도 이제 경기장의 설계도안을 여러 장 놔두고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엔드의 길이도 안 정했고 네 근데 거의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닌가요? 카타르 때? 카타르 때 그렇죠 카타르 때도 이런 거죠 적어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축구 경기의 룰을 그때 전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죠 원래 준비라는 게 어떤 것인가 내년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면 1군 경기에 드디어 볼 판정의 AI가 도입됩니다 아 그런 변화가 지금 이제 1군 심판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재미없을 것 같아 선수에 따른 존을 다 준비하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어폰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대로 판정을 정해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판정을 AI의 판정을 심판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KBO는 4년 동안 2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 2군에서는 원래 쓰고 있었나요? 네 이 준비 기간은 MLB만큼 길어요 볼 판정이 이런데 선거제도 확정이 안 됐어요 4개월 남았는데 저기서는 4년 볼 판정 준비했는데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선거 모드가 들어간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뭐요? 대통령이 안 나와요 아 네 그렇죠 볼 판정을 잘못한다고 해서 나라의 군벌이 들어서거나 허경영당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진 않아요 물론 뭐 경기장은 어떻게 해서도 만들어지겠지만 경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높은 확률로 부실시공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죠 지난 총선 때 경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이 늦었죠 지났습니다 네 4월 10일이었는데 지금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국회가 이거 뭐 못 지킨 거 뭐 어제 오늘 예를 들어 예산안이다 시일에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국회는 이게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익숙해서 지난 총선 때에는 언제 됐는지 봤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그 선거 익기 약 4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곤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년으로 정한 것도 사실 이게 2015년이고 그 전에는 6개월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안 지켜지니까 이제 1년으로 늦었는데도 맨날 지각하는 애한테 약속 시간 다르게 알려주는 거 네 그런데 이제 결과는 비슷하죠 하지만 똑같이 늦는다 네 제 원고처럼 말입니다 녹음날을 하루 땡겨서 얘기해 드릴까요? 한 번씩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시도해 보는 걸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얘기해요 네 하지만 뭐 지역구는 뭐 그렇다고 쳐도 안 그래도 이제 21대 총선에서 준현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대혼돈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22대 총선이 코앞에 올 때까지 여야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점은 정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난 21대 총선을 치른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를 하지만 이 대안에 관한 여야의 셈법과 이견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속이 답답한 대전제 여당은 아무것도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결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소수정당들은 결론이 있는 것처럼 굽니다 이 세 가지의 대부분 네 딱 그렇게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수정당도 사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왜 민주당을 욕할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총선이 소수정당에서 20년 동안 이야기하던 수건이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타임테이블을 보죠 그러면 진보신 단계 정의당의 인사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다고 예측이 됐으면 물러났어야 되거든요 물러서서 그냥 병리평으로 갔었어야 돼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를 정의당이 키워온 결과예요 네 엄청난 정치력이 동원됐겠죠 국민승리 20일부터 처음에 시작됐던 20년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그만큼 꿇어주고 그만큼 내주고 이 정도의 선거제를 얻었다 엄청난 정치력이죠 그 정치력으로 나온 결과가 대혼돈이에요 받아준 민주당, 주도한 정의당이라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여튼 네 그래서 오늘은 선거제를 두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1대 준 연동형 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도 사실 손 놓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그렇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번은 함께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기초를 다져봅시다 네 아마 그하실 들으신 분들 중에는 10대 청취자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청취자분들은 여러 번의 총선 투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됐는데요 얼마 전에 여당한테 한번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 의원이 한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말실수를 해서 국민들이 그 디테일한 걸 알 필요는 없다 선식을 왜 알아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알 필요 없는 게 맞는데 국회의원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게다가 국민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궁금해서 얘기해줬을 때 국민들이 졸죠? 그건 국민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말이 묘하게 틀린 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2000년 총선까지는 1인 1투표제의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도 뽑고 여기에 비례해서 전국구 의석이 배분이 되었었습니다 20세기까지는 전국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10대 여러분 그건 원래 조폭을 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부르는 말 혹은 김종인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2001년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도 민주노동당이 맞아요 죄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자신이 뽑은 후보가 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을 뽑으면서 정의당을 투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를 표로 나타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인 1표니까요 맞아요 따라서 2004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병립형 비례자 표제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는 1인당 2표가 생겨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한테 투표를 하고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 들어가면 부적을 받잖아요 네 길이 이 정도 20대 때 본격적으로 길어졌고요 그건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21대가 아마 최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참고로 저는 21대가 첫 총선 투표였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때까지 원래 이런 건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봤고 이거 이마에 붙이고 사진 찍으면 안 되겠지? 가령 비례대표 의석이 총 10석이라고 친다면 정당 투표에서 A당이 60% 그리고 B당이 40%에 득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총 10석이니까 각각 6석 그리고 4석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립형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직관적이죠 네 하지만 병립형 제도의 문제점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 즉 한 지역구에 한 명의 국회의원만 뽑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1등만 승자독식의 체제이기 때문에 1등만 뽑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그런 거대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죠 사표가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대가 21대가 아니라 20대 총선이다 그러면 이제 3단 구도였습니다 36%를 받은 후보가 승리했으면 64%는 4표 그렇죠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4표 심리가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걸 좀 커버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결선투표제나 혹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또 소수정당이 옛날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죠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두 개 이상이 지역구에서 이제 두 명 이상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지난 번 지선이었나요? 되게 특이한 그림이었죠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그게 이제 씨가 안 먹었던 이유는 여의도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가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가면 일본처럼 되거나 전두환태처럼 된다 즉 당선되는 놈은 계속 당선된다 이것만큼은 모두가 싫어하거든요 1등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 5선 의원들 빼고는 다 싫어해요 그가 3등을 해도 4등을 해도 당선되니까 중선거구제면 최대 4명 정도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었고 주만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참 당시 상황에 항상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면서 봤는데 이런 중선거구제가 예전에 독재시제도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여당에서 여당 의원수를 최대한 많이 내려고 중평경구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똑같은 제도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될 수가 있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이제 부울경과 호남에서 그때는 울산이 따로 있지 않았죠 경남과 호남에서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든 30% 받고 당선되보자 라는 민정당의 의도가 깔린 거였죠 그때는 민정당이 총알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입장에 따라 같은 선거제를 군부가 좋아할 수도 있고 민주노동당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 병립형제도 현재는 현재 하면 이제 따라서 이제 지역구 의석은 대부분 양당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에 비해서 적은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소수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파의 자체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 투표율이 실제 국회에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정치학자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공론조사를 했는데 시민들 이제 5월달에 공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과 여러 정치학자들은 모두 비례대표제가 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커뮤 친구 여러분들 참 놀랍죠 그때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뭔가 질문이 잘못됐거나 조사 방법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여론 정치 혐오 디폴트 의회 혐오 디폴트 아닌가요? 의회 혐오 중에서 의회 혐오 중에서 등급이 높은 게 비례대표 혐오예요? 비례대표 혐오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요즘에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특히나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바뀌려 그러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눈치를 잘 봐야 되잖아요 비례대표 들이자는 말은 못해요 유럽처럼 비례대표 절반 가자는 말은 못해요 예를 들어 299석의 상황에서 비례대표가 149석이다 그랬으면 정의당이 최고 선전을 했을 때는 지옥고 한두석이 나오면 스스로 교섭단체가 돼요 근데 이건 정의당만의 꿈이 아니에요 바른 정당의 꿈이었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바른 정의였나? 다른 많은 정당의 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급의식이 있어요 계급의식 속에서 적어도 또 얘기 안 되는 변수고 실제로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쪽까지 들리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 극우정당과 허경영이 들어와요 그렇죠 리스크가 어쩔 수 없이 있죠 원내에 들어옵니다 유럽 정치의 지금 극우 신드롬이 이 선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분석을 아무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제도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석 정도 들어왔겠지 뭐라고 했는데 웬걸? 대한민국의 극우 열풍이 정통보수 정당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례대표에서부터 극우정당이 컸을 때 21세기 내내 늘 꼴찌 아니면 5,6등 하다가 갑자기 원내일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제에서는 극우정당이 그렇게 클 수가 없던 거예요 비례가 늘어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월간조선에서 어떤 리포트였는데 거기서는 아예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아예 그냥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대표 지역대표, 인구대표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그게 약간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같이 역할을 하도록 그런 안도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은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젠다 문제에서 되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아젠다를 내포하고 있냐면 지역구가 훨씬 많으면 공천권의 힘이 한쪽으로 와라라 몰립니다 대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로 넘어가게 되면 비례후보로 나와도 그 사람을 골라 찍을 수 있어요 비례후보를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정당이 비례순번을 챙겨줍니다 그나마 의석수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방식에서 조금 더 왜곡된다 지역구가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럼 공천권 가진 사람 마음대로 해요 권력을 한쪽에 몰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본 그걸 바라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였던 게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는 안내가 좀 부실해서 내가 찍으면서도 내가 찍으면 누가 되는지 거대 양당 1, 2번까지밖에 모르잖아요 대다수 모르죠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 방송할 때는 비례 넘어가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서울대까지 많이 듣다 네 더 보죠 그런데 이 공론조사가 결과가 재밌어가지고 재밌다기보다 되게 의미 있어가지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하면 여기서 이제 공론조사를 KBS랑 전개특위에서 같이 했는데 이게 5월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500명을 모아놨어요 전국에서 정말 무작위로 정말 우리 인구를 정말 이렇게 딱 대표하는 그런 시민대표들을 500명을 뽑아서 이렇게 수기 조사를 이제 2주 동안 걸쳐서 했는데요 수기 전에 조사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더 늘려야 되냐 딱 이 질문을 했을 때 수기 전에는 27%였어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27% 그런데 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율이 70%가 됐어요 그래서 수기를 한 다음에는 이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비율이 43%가 증가를 했어요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 사람들이 이제 46%였는데 수기 후에는 이게 10%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수기 후에 이게 확 올라갔어요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병립형 비례제도의 어떤 단점 때문에 그래서 연동형 비례자표제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사표가 있긴 있으니까 네 이 명분은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당제를 이루어서 다자구도로 극단적인 갈등을 완화하면서 양자독식의 정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양자독식의 정치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되 극단적 갈등은 커집니다 이 제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교수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mbc 김종배 시선집 중에 정치학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정치학자들한테 다당제해야 한다 뭐 비례표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물어보면 백인만 백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공용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그 정치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을 거고 의석은 늘어야 돼요? 네 그쵸 의석 느는 내용은 그런데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례대표도 늘어야 돼요? 네 정치학의 중론을 얘기했을 확률이 높죠 애초에 내용 자체가 좀 장점에 기울어진 얘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느낀 건데 한국에 극우정당이 없었다 그 전제 하에서 논의를 했던 거예요 현행 연동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현행 연동형은 이제 따로 계산하던 변미판과는 달리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의 총 의석이 지역구 50 비례 50 이렇게 총 100석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A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A당이 정당 투표에서는 30%를 기록했어요 총 100석이고 A당이 30석을 이미 얻은 상태잖아요 지역구에서 정당 투표에서 30%를 기록했지만 이미 의석이 다 찼으므로 비례대표 목숨 0석이 됩니다 하지만 정당 투표에서 0%를 기록했다고 뺏어가진 않죠 그렇지만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소수정당 B당이 지역구를 0석을 얻었다고 모두 졌다고 가정을 했지만 정당 투표에서 10%를 기록을 한다면 10명의 B당 비례대표가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지역구 하나도 못 이겨도 러프하게 계산하면 이런 식입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이기면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실리적으로 따지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수정당 전용 제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명분은 좋더라도 이게 민주당이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2019년 당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한신당 이렇게 소수 4당과 협의해서 연동형의 극단전 효과에 제한을 걸어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죠 네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 47석이 있는데 그중에 17석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동형을 이제 나머지 30석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또 반을 나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요 예를 들어 17석은 병립형으로 가니까 지난번 제도를 설명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47석 중에 17석은 만약에 어떤 정당이든 지역구에서 많이 특급한 정당이라도 한 30% 받았다 그러면 17 중에 30%, 5석 되거든요? 5석은 받아가요 대신에 나머지 30석은 얄짤없이 0석이 됩니다 0석이 돼서 남아있는 30석은 소수 정당들이 나눠갖게 되는 거죠 지역구를 가지지 못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21대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비례대표의 소수 정당이 엄청 많을 줄 알았죠 그랬죠 희망이 차있었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준연동형이라는 거는 이 제안은 21대 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행법이 그대로 간다면 22대 총선은 준연동형이 아닌 그냥 연동형으로 본격적 연동형 이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식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지나 저렇게 지나 똑같다라는 위기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수 정당들이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 정당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번보다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제가 느꼈던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네 산식도 복잡했고 국회 갈등도 심했단 말이에요 막 갇히고 소파 들어가서 스커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피로도가 좀 높았더라고요 광고 전에 이 얘기만 할게요 정치라는 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욕심을 가장 증폭시키는 장이잖아요 네 5천만의 욕심이 가장 증폭되어 있는 곳이 정치판입니다 거기에서 자릿수를 놓고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300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300자리밖에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를 사표 그대로 세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제대로 나온 표에서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나온 표를 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비례를 30% 40% 줬다고 쳐요 이 제도는 그 찍은 표를 속은 표 혹은 잘못된 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의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구를 많이 이긴 정당이 받은 비례대표 표요 네 그 표는 그럼 그 표가 국민의힘한테 준 표가 그게 사표인지 아닌지를 이 법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단하고 마이너스를 줘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비례의석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례의석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지적한 게 다시 들어갑니다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년 전부터 논의했었어야 되거든요 2년 전부터 이걸 논의했으면 여전히 소수정당들한테 훨씬 유리한 판이 생깁니다 석패율이 들어오니까요 3등한 소수정당이 들어오죠 그리고 권역별로 울산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넣는다 진보당이 두 자리는 차고 들어옵니다 보통 민주당보다 더 득표하니까 그렇죠 그게 됐을 거예요 그거 밀어놓고 안 했던 게으름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이게 이렇게 골치 아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거대 양당 중에 하나니까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이 있을 텐데 그 입장은 뭐죠? 거대 양당의 입장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연동행 비례대표제를 할 때 사실 민주당한테 손해를 보는 선거제도였잖아요 그거를 아무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기사가 맞아요 이제서야 손해를 본다라기보다는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 말을 받아서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그 지적이 있더라고요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를 했죠 맞아요 모든 게 다 웅성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2019년 그것도 한 선거 4달 남기고 법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제도 지방의회라고 하면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게 지방의회에 가면 재미있는 게 그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연대해가지고 지방의회에 서울에서 있던 일입니다 문을 뚫으려고 하는 거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럽을 짜가지고 막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중앙당은 적어도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소수정당들이 난립해 있다는 말 맞지 않네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5개 정당이 다 어느 정도 규모로 큰 이런 정치 구도 한 30년 만에 처음 본다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거래할 게 있으니까 선거 법을 받아주죠 그렇죠 바른정당과 민생당이 엄청 큰 일을 했어요 민평당이 근데 그래서 된 게 이거예요 그렇죠 보작 이거예요 약간 남미의회 같았는데 사람의 욕심을 우습게 본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저 마이너미디어 많이 듣는 분들 입장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이동형 씨가 핏대를 세웠죠 그거 몇 자리 달라는 거다 더불어시민당 말고 열린민주당에 표를 달라 근데 그건 연동형 제도의 의도에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희겸이나 최강옥이나 김성애가 나쁜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강옥 의원은 이제 정치인상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산이 이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린민주당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설리에 한 번 남겼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4년 후에는 이낙연도 송영길도 조국도 이준석도 다 고려합니다 그 사람들 거대양당 사람들 아니었나요? 너무 맞았죠 당적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렇죠 해킹이 너무 쉬운 제도입니다 실패한 제도죠 광고 듣고 와서 좀 더 얘기해보죠 네 XSFM입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은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이번 연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 레노버 노트북 액세스몰에서 특가로 사고 특별한 혜택까지 더해지면 올 한해를 마법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크리스마스엔 노트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 뭐 줘야 돼요? 아 노트북 잘하죠 이건 아프리카 가서 스피드키즈 할 때 새학기 시작되면 하면 노트북을 할 거예요 노트북이 없으면 마카롱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습니까 술안주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액세스엠 쿠폰을 사용해서 노트북을 구입해보세요 방법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러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레노버몰에서 맘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리고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쿠폰 코드는요 액세스엠프엠 숫자 2 레노버 액세스엠프엠 숫자 2 L-O-N-O-V-O 대문자 결제하고 제법 오랫동안 기다리시면 노트북 최대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전세계 앵간한 프로모션보다 쌉니다 그럼요 심지어 우승한 LG보다 싸요 200만원짜리 140만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LG는 그건 진작에 품절됐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요 몇 대 팔지도 않았고만 LG팬한 뭐 천명 되냐 전국에 그러니까 29년의 한이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간혹 쿠폰 적용이 되지 않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 본사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경우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사실 레노버의 히트작들이 있어요 있죠 이제 대륙에서 많이 팔려서 전세계에 소리소문 없이 확 팔려나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글로벌 롬도 안 껴져 있는 중국 내수 전용 태블릿 같은 것들 있죠 있죠 그런 것들은 너무 잘 풀려가지고요 한국 본사까지 넘어오지도 않아요 요즘 스벅에서는 애플을 이기는 노트북이 딱 하나 있어요 네 아이비엠이죠 그래서 레노버요 그런 히트 몇몇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히트 상품들은 그냥 타오바오나 테무나 알리에서 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말고 윈도우 스머신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엑소원 카본 게이밍 노트북 리전 9i 30만원대의 경제적인 노트북 아이디어패드 슬림 1i까지 다양한 활용도에 맞춘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처벌을 드리자면 자녀가 입시를 준비하게 되거나 대학생이 들어가거나 조카가 그러면 먼저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그때 노트북을 먼저 사주시면 아이패드가 필요한 시점이 굉장히 뒤로 미뤄져요 아이패드를 먼저 사주시잖아요 좀 이따가 노트북을 어차피 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제 동생입니다 아이패드를 먼저 샀다가 지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듣고 있어? 애플 광고는 따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컴퓨터가 뭐예요? 실제로 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죠? 줘봐요 나도 좀 써보게 그렇죠 적어도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려면 무조건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은 무조건 있어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로? 웹툰이나 보지 뭐 뭐 손필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써요 그래도 뭐 랩부터 쓸 때 손으로 쓸 거 디자인과 이런 친구들을 쓰죠 레노버로 오세요 네 결국 액세스 모를 들렀다 가시고요 자 현재의 당별 입장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제 구름처럼 덧없습니다 이거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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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언을 해요 네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의 독특한 포지셔닝을 구경한달까요? 뭔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탓을 안 합니다 아 정말요? 최근 기사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때 되게 순진했어요 이런 걸 만든다고 하길래 저는 지금 결과로 보면 민주당까지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그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때 아 국민들이 바본 줄 아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걸 심판할 줄 알았어요 국민들이 투표로 평론가와 기자들이 하는 말이 주로 다 이래요 양당 구도를 혁파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같은 소리를 뇌까려요 뇌까려요 그랬으면 그게 혁파되지 않기를 가장 완고하게 바라고 있는 정당인 현 여당에 대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쏙 빼놓고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일인 것처럼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빠진 것 제가 지금 꾸준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자유당, 민주자유당, 태극기 극우정당, 허경영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다 빼놔요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국민의힘 탓도 안 해요 제가 생각하는 본심은 그렇습니다 이 평론가들 관심 없다 실제로 진심으로 양당 구도 혁파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때 언론들의 스탠스는 저거였어요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 봐 민주당 때문에 이게 뭐야 맞아요 그게 한국인의 핵심 정서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한 판을 깔아놓고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회피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잘못이지 그러면서 회피한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꼼수를 쓴 사람을 탓하기보다 애초에 그 제도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잘못한 거잖아 라고 비판의 화살을 완전 돌려버리는 게 거의 모든 정책에서 좀 관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이머들이 그러죠 좋은 관찰입니다 그래도 그 어저께 녹음시정을 어저께 김종배의 신원집중 듣는데 김종배 앵커는 그 질문을 묻더라고요 왜 국민의힘이 지금도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언하는데 여기 이게 왜 그냥 넘어갈까 모두들 그러니까요 다 화냈으면서 그러니까요 걔네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 정도의 언급에 그치더라고요 은근히 많은 제도의 구멍이 생겼을 때 국민의힘 탓은 안 해요 그러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모피아도 얘기하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모피아가 국회의원인 사람 민주당에 얼마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쟤네는 원래 저러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득표율은 왜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요 기업을 대할 때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0대로 돌아간 것 같네 화내는 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 고백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현재 그림 좀 더 봅시다 더불어민주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당제를 해소하려고 만들었는데 88년 총선 이후에 역대 최고의 양당 점유율을 가진 국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역대 최고구나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구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립형 제도로 회귀하는 법안들을 마구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꾸준히 여전히 변함이 없는 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죠 4년 전부터 우린 대놓고 이 제도를 해킹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근데 그 이후로 군서정당 난리입을 되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쪽에서 왜냐하면 이쪽에 당권 싸움을 했으니까요 이쪽은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바른정당 치고 나가봤습니다 돈 없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고간대작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그 대접을 못 받으니까 짜증나요 무슨 행사 있을 때 자기 이름 늦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속상해서 밤에 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을 해봤어요 손학교도 부르고 안철수도 부르고 이준석도 부르고 다 해봤어요 다들 이 춥고 배고픈 게 싫은 거예요 춥고 배고픈 보수정치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냥 제도 해킹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꾸준히 얘기하는 거죠 이준석이 진짜 원하는 건 창당이 아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그때 기억난다 사실 정의자랑 똑같은 거지 그때 자유통일당이 자유통일당 무슨 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가장 화를 냈던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 자유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이런데 애국당 이런데 모여가지고 협의체 만들고 있습니다 논의의 내용은 정의당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20대 총선처럼 따로따로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개선하자는 거고 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의석을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합의의 실패 현행 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 위성정당을 이번에도 만들겠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아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명분과 신리의 갈림길 앞에 섰다 네 네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명분을 챙기느냐 신리를 챙기느냐 이 갈림길 앞에 서서 이제 민주당은 과거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사과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다당제 정치개혁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당시 주요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명분 이거를 이제 버린다면 정말 큰 비난에 지면 해야 할 텐데 하지만 명분을 따라서 그냥 영동형 제도로 가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국민의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그냥 허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는 거죠 네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국민의힘에 얻을 건 있네요 이게 이제 민주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일당을 뺏기고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과반을 당하지 않거나 최악이면 개헌선을 저지하거나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제 비례정당을 포기하면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허하다는 건 내부의 선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포기해도 그 자리를 송영길, 이낙연, 조국이 차지해 들어갈 테니까 아 그렇죠 해킹을 할 테니까 이 점에서 이제 이탄희 의원의 현재 스탠스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선수들한테 좀 홀리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언급하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 민영배 의원, 김상희 의원 등은 위성정당의 출연을 제안하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이 법안을 소개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최근 가장 최근 11월 28일에 발의된 법안이 이제 김상희 의원의 대표 발의안인데 여기에는 김상희 등 75명 그러니까 75명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 원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의 이제 이 발의안은 어떤 거를 제안하냐면 총선에 참여한다 정당의 총선에 참여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을 해야 돼요 지역구는 내라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구 후보자의 추천 비율의 5분의 1 이상으로 비례대표를 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비례대표는 무조건 내야 된다 지역구 5명 내야 비례 1명 낸다 네 이게 그 위성정당 아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가지고 그 위성정당이 진짜 문제가 됐던 게 지역구를 아예 후보를 안 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캡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내겠다 하면 진짜 이상한 그 시추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유권자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위에 있는데 그 밑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또 있으면 이건 너무 그래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 등록을 그냥 무효화하는 그런 발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쳐도 본진에서도 비례대표를 반드시 내야 하니까 둘 다 망하는 길이거나 어쨌든 위성정당이 득표를 못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민영배 의원은 조금 더 한 작년에 낸 발의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구에 공천하는 정당은 비례 후보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그러니까 비슷한 골자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11월 7일에 발의한 이타니 의원 등 식사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거는 이 모 정당이 위성정당과 선거 후 2년 내에 합당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선거 후 2년 내에 합당을 하면 국고보조금의 50%를 깎아요 아 근데 그런 탈당 후 입당은? 탈당 후 입당 또 그런 꼼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타니 의원안은 그런 점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죠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어떤 민주주의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네 게다가 이게 김상현 의원안과 민영배 의원안과 이타니 의원안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했어요 지난번에 그 당이 어땠는지를 봐가면서 집중했어요 막판에 옥세런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원유철 대표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위성정당을 만든 주제에 다시 통합하려고 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에 차가 안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욕심이 저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보자 대기업을 가르듯이 그럼 갈라질 거야 근데 이념이 같으니까 잘 안 풀리면 언젠가 돌아갈 거려 당을 당의 정체성으로서 가르진 못해요 이 방식은 그리고 또 하나 김상희 의원 안의 문제점은요 지역구를 그렇게 많이 낼 능력이 있으면 소수정당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건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방안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착각한 게 하나 있네요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죠 아 비례대표 네네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횡안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네. 그래서 민주당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안은 연동형을 가지고 가면서 위성정당을 맞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는 것. 그 안이 있고 또 다른 안이 있어요. 두 번째 안으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 그러니까 이것도 위성정당 논란을 차단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가져가면서 47석에서 60석으로 늘린다. 이것이 권역별 대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로 묶이고 충청권과 강원도 이렇게 묶이면서 또 아마 훈안과 영남이 묶이는 이렇게 세 개의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안을 제시를 했어요. 병립형으로 가는 대신에. 네. 엄밀한 의미로 전국군은 아니게 되네요. 네. 전국군은 아니게 됩니다. 지역별 비례대표가 되죠. 네. 그런데 여기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60명을 어쨌든 나눈. 60석으로 늘린다는 게 민주당의 전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15석에서 20석 이런 정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소수정당이 비례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3%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정당 득표에서 3%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7%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소수정당한테 더 어려울 수 있는 법. 계산 나름인데 극우정당처럼 어딜 가나 3% 밑으로 받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영남 권역과 호남 권역을 갈라서 여기에 5석에서 10석을 배분한다. 그러면 진보당이나 정의당은 뭉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그렇죠. 현재 입장으로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 못 넘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게 47석에서 60석으로 넘어간 것도 그런 걸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일부러 당신들 들어와라. 옛날에 그런 적 있었던 거 아세요? 건조에디터? 3%인가 4% 못 넘으면 정당이 해체됐던 거? 해체요? 네. 해체까지 시켜요? 강제로 해체됐어요. 너무한다. 법으로 정해졌었어요. 얼마나 옛날이에요? 20년? 그래서 이제 이념 때문에 늘 존재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잖아요. 종교단체같이 운영되는 정당을 제외하면 녹색당밖에 없는데 그래서 녹색당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창당했다 없어졌다. 창당했다 없어졌다. 그럼 진짜 투표 전까지 약간 그거네요. 고양이처럼. 그렇죠. 이 상자 안에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언론 반응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봤는데요. 생각보다 분명해서 놀랐어요. 왜요? 입장들이. 지영이 일단 한겨레 경향은 적립형 회기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에 놀랐어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도 정치색과 몇 가지 이해관계에 따른 개파 갈등이 상당한데 그 본인들도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의 의식이 좀 강해요. 경향은 내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기는 게 선이다라는 사실상 병리평을 회기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라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비슷한 발언을 했죠. 공약은 이제 안 되면 설명하고 파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뒤에 확 비판 기사가 많아졌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생각보다 4월 그러니까 원래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되는 지난 4월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비판 기사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손을 좀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이라는 게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마음이 분명해. 뭘 물어봐도 계속 똑같이 대답해. 우린 계속 노동자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미워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통 두드려 팹니다. 내로남부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언론은 보통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들이 화제가 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또 다른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도들이 막 나갔어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사실 자기는 이제 여러 의견들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걸 종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이제 나갔다고 어쨌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비판 기사는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홀로 그렇습니다. 디테일을 조금 보면 그 기사가 한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두 가지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당론이랑 공약 뒤집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다. 따라서 다양한 논의는 언론의 보도에서 실종돼 있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 비판하는 기사일 경우에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거다. 1번. 그리고 두 번째가 박립형 회귀하면 다당제 합의 정치 실패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다당제 합의 정치 필요하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학자들의 논의와 비슷한 결의 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개가 섞인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 이상의 논의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보니까 전자에 초점을 두는 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 네. 말 바꾸면 안 된다. 심지어 이제 기사 중재가 아예 진보진영, 병립형 회귀, 민주당 자살골 이렇게 뽑은 데도 있었어요. 한겨내입니다. 앞에 이런 모순이 좀 독특하잖아요. 연동형을 원해서 누군가가 원해서 됐는데 그럼 원했던 누군가가 성공했느냐. 지난번 선건데. 이 논의가 없고요. 그러면 이번에 성공하고 싶으면 거대 양당 모두가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지? 그리고 그 원칙을 만들고 싶은 원칙을 그래도 지킬 수 있게 제도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언론도 혼나죠. 2년 전에 안 떠들고 뭐 한 겁니까?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시간 촉박해질 때까지 국회 너네 뭐 했어? 라는 얘기만 하고 그럼 그 시간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좀 안 보이는 게 저는 그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치부 미디어의 그 안타까운 태도예요.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잔소리. 그런데 민주당 자살골을 검색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뭐라고 나와요? 이 말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속 나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200대용으로 지고 있나요? 자책골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언론이면은? 그러게. 그렇네요. 보도준칙 이 새끼들아. 자살골 정말 오랜만에. 그 맞아요. 확 그 오 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단어죠. 손흥민이 자책골 넣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거. 일단 위성정당 꼼수에는 진보보수 할 거 없이 비판적이에요. 논리가 좀 달라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탓을 안 하죠. 그리고 위성정당이 이제 연동형 개정하면은 당연히 있을 수 있었던 일 이런 것처럼 말을 해요. 좀 인용을 해보면 가장 문제는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요.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선거법을 강행한 민주당조차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심지어 제2의 위성정당까지 생겼다. 그리고 이걸 기호를 앞당기기 위한 의원 꺼주기까지 벌어졌다. 나라와 선거가 희화받았다.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은 엉터리 선거법 이번에 안 고치면 나라가 우스워진다. 나라가 우스워진다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의원 꺼주기 되게 오르마에 듣는다. 네. 의원유철, 조훈현. 결국 이런 기사의 논리는 선거제 개혁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법 처리 위한 야합 수단에 불과했고. 그래서 엉성하다는 건데 이게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대놓고 틀린 걸 빼면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적은 주로 맞아요. 이 얘기는 맞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시작했다라는 문장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의원 꺼주기 먼저 했다는 것도 찾아볼 수 없군요. 제가 컨트롤 F 눌러서 국민의힘 쳐봤거든요. 이 기사 읽으면서. 주어 자리에 국민의힘이 오지 않아요. 항상. 진보와 보수 모든 언론이 암묵적으로 합의해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정권 내내. 정권의 최종 책임자를 여당이나 대통령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비난받아야 되는 일인데 언론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거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소수정당에도 들어갑니다. 선거법을 강행한 민주당이라는 말은 오류가 있죠. 선거법을 강행하고자 했던 건 바른정당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입니다. 가장 크게 원했던 건 그 정당입니다. 그 정당들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이 언론에서 오지 않으니까 그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정당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빈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정당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인가요? 아니면 생각을 못해서인가요? 둘 다. 힘을 가진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죠, 먼저. 이것까지는 저도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런 질문으로 회귀하게 되잖아요. 왜 정치에서 책임질이 생기면 민주당을 때리면 똑똑했다고 보지? 그렇죠, 그렇죠. 그건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오랫동안 소수정당으로 가장 열심히 버텨온 정의당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미안하다. 책임을 묻지 않는, 정의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 습관. 그런데 이 습관은 언제나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지 않는 습관과 패키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적하는 민주당 자살골, 기사를 쓰는 이 사람들한테는 정치는 다 민주당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사당역 출근하는데 사당역이었나? 이수현역이었나? 사거리에 우리 공화당인지가 현서방을 걸었더라고요. 의회독재라고. 이 모순이 심각합니다. 의회독재라는 말에 되게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아무튼 조선일보도. 의회가 어떻게 독재를 하지? 법인인가? 조선일보도 경향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정치의 문제는 연동형을 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사들의 결론은 지금 정치가 이 모양인 것도 다 연동형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라가 우스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거는 우스운 후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허경영당이 들어오는 걸 우려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진보당이 들어오는 걸 우려를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름을 아예 거론을 합니다. 윤미향, 최강우, 김의경, 양희원영, 김홍걸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의원 상당수가 비례위성정당 출신인 것은 우연히 아니다. 이 년은 못하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남들은 점잖느라 못한 얘기를 조선일보가 이럴 때 많이 하죠. 비례의원 혐오해라. 지역 유지 밀어주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앙일보도 비슷한데 조선일보처럼 아주 답을 명확하게 내놓지는 않아요. 조선일보는 그냥 병립형 회기가 답 이런 식이잖아요. 쭉 읽어보면. 그리고 아예 그 문장을 싣고요. 그래서 아까 월간조선 얘기 했었는데 비례대표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중앙은 이런 얘기는 해요.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책이 만지는 자세. 비례성 강화 되게 웃긴 말이다. 비례대표를 약간 늘려야 된다도 아니고 비례성 강화. 비례대표를 3대 500 정도 치는 사람으로 집어넣자 그러면 비례성이 강화되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임 제도는 한 번에 뒤집지 못하잖아요. 한 번에 뒤집었다 이런 일이 좀 생겼으니까. 결국은 눈치 봐가면서 비례대표를 천천히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지 않는 방안. 그걸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47에서 60 정도는 눈치 못하게 천천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진짜 300이라는 숫자가 국밥 5천 원인 것처럼. 상징성과 중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300이라는 숫자가. 더 300. 왜냐하면 297 때도 300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313쯤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13. 이건 좀 여담인데. 중앙일보 보다가 제가 되게 재밌는 비유를 찾아가지고. 되게 안 믿기시겠지만 트랜스젠더 혐오와 한동훈과 양당제를 한 번에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박정호 중앙추석 논설위원회 글인데요. 제목은 또 빈대가 들어가 있어요. 빈대당 퇴치법이라고. 요즘 빈대가 유행이라. 트랜스젠더 혐오와 한동훈과 양당제와 빈대를 한 번에 버무린. 이거 마치 예능에서 가끔 게임할 때 카드 4개 주고 이거 누구 대사 만들어봐라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보드게임으로만 나오죠. 그렇죠. 한번 인용해보면 이분이 보건학자 김승섭이라는 분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을 읽었대요. 이게 뭐 정확히 이분은 보건학자이니까. 보건학의 관점에서 소수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런 얘기였어요. 거기서 시스젠더 용어를 처음 알으셨대요. 나이가 몇 갠데 그 단어를 지금 공부해요? 언론인인데? 아니 보건학자라며. 아니요. 이 책에. 박정호 중앙추석 논설위원. 20년 차입니다. 참고로. 출생 시 법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트랜스젠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많은 이들처럼 한국의 여야는 여타 다른 세력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여의도 시스젠더쯤 된다. 그들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에서는 제3의 목소리가 끼어들기 어렵다. 그런 사이에 재화를 고루 배분해야 할 정치가 알량한 정치로 전락하고 여러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의 말도 거창한 5천만의 문법이 침입한다. 이 5천만의 문법, 5천만의 사투비. 한동훈의 어휘이죠. 네. 얼마 전이었죠. 획기적이지 않나요? 그죠. 중앙일보 특유의 내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을 때까지만 진보적인 척하는 태도의 칼럼입니다. 심지어 이해하려 노력한 티가 나서 좀 재밌었고요. 시스젠더라는 말을 보자마자. 이당 국민의힘이 떠올랐어요. 이런 식의 태도가 가르치는 바가 뭔지 너무 모호하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왜 보수 언론,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지만 왜 다른, 동화도 비슷했어요 사실. 그리고 진보연론은 왜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연동형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오히려 뿌옇죠.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결론을 냈어? 그런데 막판에 냈어? 그럼 그동안 말 안 하다가? 사실 유피님께서도 계속 비례 늘려야 되는 거 맞고 국회의원에서 또 늘려야 되는 거 맞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하는가를 다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걸 파면 안 된다는 얘기랑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논의의 결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거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좀 찾기가 어렵고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어요. 특히 진보연원에서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벌써 한 2년 넘었을 겁니다. 박주민 의원이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떠들고 싶기도 한데 2년 전에 은평시민신문에 박주민 기자 해서 자기가 내 법안에 대한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김상희 의원은 권역별 비례를 밀었어요. 권역별 대선거 부제를 밀었어요. 제가 아마 그 의도를 간파한 걸까 정확히 이해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를 동원하면 극우는 안 들어와도 진보는 늘거든요. 현재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콧방귀 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저는 박주민 의원의 기사를 가장한 자기 주장을 쓴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놓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한 1년 반 정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겠구나. 아니었어요. 그리고 패스트포워드 2년이 지나서 갑자기 연동형이 옳다고 모든 기자들이 다 주장하고 모든 언론인들이 다 주장하고 정치인들이 다 주장하고 다 필요없다 병리평이라고 조선일보가 말하고 있어요. 마치 2년 내내 관심이 있었다는 듯 말하고 있어요. 일단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씹을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수기를 하게 하는데 실패했고요. 이 실패한 건 대놓고 실패했습니다. 진심이 의심되는 거예요. 권지어 디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정치가 움직여지도록 여론을 움직이는 일을 수행 안 했지. 정치 주변의 정치인들과 정치 주변의 언론인들은 왜 그거 안 했지. 그러면 연동형이 옳다는 결론은 이 개개인 언론인들 언제 낸 거지. 연동형 그대로 가면 망할 거잖아요. 네. 망할 겁니다. 두 당의 위성정당 대여섯 개가 혜성정당이라고도 하더군요. 위성이라고 지정 안 해줬는데 지나간다고. 헨리정당. 대여섯 개가. 운석정당은 없어요. 1, 2, 3, 4, 5, 6, 7등 할 거예요. 정의당도 밀리겠죠. 지금 추세에 의하면. 거기도 4분할인데 지금. 그럼 그 결과는 경향기자랑 한겨레기자들이 책임질 건가요? 아니요. 민주당한테 뒤집어 지우겠죠 아마? 그렇죠. 이미 그러고 있고요. 네.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는 개개인의 책임의식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거 그냥 맞아 보이는 소리하고 지나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보이는 소리. 대충 핏대 올리고 나 오른샘 치고 지나가기로 합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관심이라고 하죠. 준연동형을 지난번에 시행을 하기 전에 제 기억에는 10년 넘게 논의를 했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만나면 떠들었어요. 그게 한 번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약간 아노미에 빠지고 허무함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도가 끓어오르기 전에 온도가 끓어오른 뒤에는 어차피 처리돼야 되니까 온도가 끓어오르기 전에 얼마나 충실하게 논의했느냐가 그 퀄리티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런 비난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야3당과 민주당이 논의해서 거래했던 법안들 다 엉성했다. 왜? 막판에 오기 전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선거법도 공수처도. 맞아요. 그런데 참 최근에 좀 많이 느꼈던 건데 100점이 안 됐다고 60점 맞은 정책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라고 하면 다음번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얘기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의 연동형으로 들어가면 0점이 나올 겁니다. 지금의 연동형으로 들어가면 선거방송이. 선거방송이. 어떡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쥐어준 공천권, 당원들이 쥐어준 공천권과 무관한 공천권이 행사되는. 그렇죠. 본격적으로 행사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게 오는 이는 병리평이 맞습니다. 응. 그런데 병리평이 옳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2024년까지 갑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답은 이번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학계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학계에서 무슨 말만 하면 쳐맞으니까. 저의 정치학자 혐오인 거예요. 너무 원론에 가까운 얘기만 하고. 요새 라디오에 되게 많이 나오던데 선거법 때문에. 한 20분 동안에 어떻게 거기까지 다 들어가셨어요. 정착자들 괜히 공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도 똑같이 하거든. 그런데 정말 생각할수록 이게 그렇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게 이렇게 너무 허접하게 벼락치기 하듯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의 방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였어요. 그렇게 쉽게 해킹될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의도와 언론과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계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계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국민이 선택한 그게 답인 거니까. 모든 KBO 팬들이 야구를 볼 때마다 볼 판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KBO는 공들여서 4년 동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정치를 볼 때마다 선거제 얘기를 누가 했었어야죠. 국민들이. 저도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러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자면. 피칸즈에서 선거법 키워드로 찾았을 때. 지난 1년보다 2022년에 9월부터 한 올해 2월까지 2, 3월까지의 보도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해 더울 때 한동안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적어요. 반쯤 돼요. 원래 갈수록 많아져야 될 텐데. 그리고 11월에 지금 갑자기 반짝 떴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굉장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 초에만 해도 굉장히 열이 있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서든 되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한 6월은 될 줄 알았어요. 계속 흘러왔네요. 네. 송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하고 더 관심 없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잼타임. 532회 목요일 애정예정치클럽과 함께한 그은아기스타였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